프랑스 선사 CMA-CGM은 7일 NOL의 전기선 부문 APL을 인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NOL 이번 해는 CMA-CGM으로의 매각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매매가격은 24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. CMA-CGM은 이번 인수를 통해 컨테이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아시아와 북미항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APL을 인수할 경우 CMA-CGM은 해당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7%에서 19%로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. CMA-CGM은 싱가포르를 지역본사 설립 등 전기선 시장 허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또한 APL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확대해 기존 미주시장 고객들을 흡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 KSG 뉴스 이근호입니다.